음악 돌아와서 작가로서의 좀 계기랑 그 다음에 이번 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정돈된 언어로 얘기한다는 게 좀 저 스스로는 다양한 일을 하려고 했고 좀 다양한 자아를 가지려고 했고 좀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유독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문학 청년이었거든요 좀 그냥 그 뭔가 다들 좀 무엇인가 취할 때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 유독 문학을 좋아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문학이라는 게 글로 써서 일부러 감정을 전달하고 일부러 멋있게 쓴 글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 자아랑 맞았던 거예요 이 글을 어떻게 이렇게 썼지? 너무 멋있다 근데 나도 당장 펜을 들어서 이걸 흉내라도 내서 따라 쓸 수 있는 게 글이잖아 괜찮은데 나도 글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이렇게 그 글 특히 시를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를 이렇게 노트에다 써가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교재에다가도 이렇게 여는 시를 써서 이렇게 졸업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좀 그때 뭐가 되고 싶냐 라고 물어봤으면은 어딘가에 그냥 글 발표하고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성적이 수학 성적이 더 좋았어요 언어는 뭔가 문제로 만들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수학은 답이 있잖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과에 갔는데 제가 또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입학하던 때가 벌써 18년 전이니까 당시로서는 수능으로 한 방에 학교에 갈 수가 있었어요 수능으로 한 방에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안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정말 고3 때 한 해를 대단한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뭔가 성적을 잘 맞아놔야지 뭐라도 그냥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글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딱 하나 있었는데 이과에서 그냥 그때 어쨌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시 공부하고 다시 자기 전까지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자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런 몰입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TV도 1초도 안 보고 컴퓨터도 안 켜보고 모든 뭔가 휴대전화도 없고 모든 걸 다 그냥 끊고 공부만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에서 100등 쯤 했었는데 놀랍게도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전국 300몇 등인가 했어요 저도 놀란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께 이 성적표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나 내가 너를 오래 봐왔는데 너는 의사가 될 사람이야 제가요? 아니 넌 의사야 넌 의대에 갈 수 있어 내가 볼 때 너 의사가 좀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왜냐면 성적도 잘 맞았으니까 아까워서 의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기뻤어요 공예학번이거든요 제가 당시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글 쓴 자아가 있었지만 그냥 어쩌다 의대에 와서 기뻐서 그냥 놀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학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학과 과정이 본과라고 하죠 일명 아시다시피 대단히 힘듭니다 시험도 매주 보고 유급도 너무 많고 뭔가 그 학생들을 정말 쪼는 그런 좀 괴로운 과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막상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려니까 좀 뭔가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배들의 삶을 봤습니다 근데 의사 선배들이 생이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뭔가 난 의사다라는 얘기밖에 못하고 다른 뭔가 잘하는 것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멋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좀 뭔가 나는 여기 의대에 같이 다니고 어차피 의사가 될 거면 좀 달라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이 뭔지도 보고 싶고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뭔지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정했습니다 난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으니까 난 평생 글 쓸 거다 무조건 무조건 뭐든 기록을 할 거다 그다음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음악을 하고 또 나를 달라지게 만드는 거라면 일단 다 경험해 보고 해보자 이런 생각이 그때 20대 초반에 제가 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륙 횡단에 가요 애가 중국에 벨 타고 나가서 중국 본토를 S자로 훑고 티벳에 들어가서 거기서 네팔 건너서 인도까지 인도까지 비행기를 안 타고 가는 거예요 융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게 사진이 제가 중국어를 배워서 그 티벳이 또 이게 외국인 못 가요 중국인으로 위장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도까지도 갔다가 제가 그때 정말 자아가 비대한 패션 감각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뭔가 화려하고 저런 걸 입어야지 정말 인도 갔다 오는 사람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루트로 치면은 대단히 좀 긴 루트였습니다 이런 걸 돌아왔고 이제 본과에 돌아왔더니 뭔가 대학생으로 다른 대학생들이 하는 건 모조리 해보고 졸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NC소프트에서 주최하는 707킬로짜리 국토대장정에 갔습니다 707킬로가 말이 707킬로지 와 엄청 힘들더라고요 26박 27일 동안 매일 그냥 차도 1초도 안 타고 그냥 그 길만 걷는데 심지어 그 텐트에서 재워요 항상 그 텐트 들고 다니면서 그 콘크리트 천장 있는 건물에도 못 가고 엄청난 규율에 대단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팀워크도 있고 뭔가 또 실제로 707킬로를 내가 걸어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저한테 좀 뭔가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그런 국토대장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어를 배웠으니까 중국어를 또 썩히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학 때는 중국에 가요 그래서 중국에 북경에 있는 진짜로 외국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중국인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나라 애들이랑 어학연수에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중국 HSK 자격증이 있고 제 책 보면은 중국어로 얘기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때 다 방랑 때 배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또 이게 방랑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북경에서 실크로도 다 타고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파미르 고원 이쪽까지 다 갔다가 툴크메니스탄 국경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으니까 출사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뭔가 사진 찍는 것도 좀 배워보고 그래서 지금도 사진 찍으라면은 남들보다는 좀 잘 찍어요 그때 공부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시라든지 이런 문학도 한참 많이 읽을 때여서 대학생 때 항상 이 의대 교과서랑 시집을 들고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어이가 없죠 의대 교과서 익숙한 거랑 시집을 들고 다니니까 인하 어? 너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 정말 좋았어요 지금 지금 이제 작가가 됐으니까 아 네가 진짜 읽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 좀 학창시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 합평도 하고 뭔가 문학이란 걸 진짜 배우거나 이런 적은 없었지만 뭔가 이런 좋은 시들과 이런 뭔가 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였어요 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도 제가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 제가 이 가장 좋아한 아르바이트가 제가 경험 삼아서 이런 것들을 너무 다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싶어서 다 자원에서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게 인형탈 쓰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인형탈 이만한 거 이렇게 쓰면은 인형탈 쓰고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인형탈 쓴 사람들이 길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재롱을 떨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재롱을 떨어봤는데 인형탈을 안 쓰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쓰면은 너무 귀엽거든요 아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여워요 사진도 보시면 제가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포즈들이에요 근데 하고 있죠 저게 진짜 나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인형탈 쓰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꽃 장사도 제가 했었어요 길에서 이렇게 꽃 이게 도매하는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해서 꽃 떼서 제 길에서 이렇게 한 트럭 팔고 그 대목에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활동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추어 밴드를 한 8년 정도 건반 주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무대에도 많이 서보고 연습실에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공연도 제법 섰었습니다 음악도 어쨌든 지금도 놓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습 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방학이 한 달이 났는데 야 시인이 되고 싶다 내가 아는 위대한 시인들은 다 20대 초반에 위대한 시를 썼다 난 20대 중반이니까 이제 마지막 늦었다 호주에 가서 시를 쓰다 오자 그래서 호주에 방을 하나 내서 거기 한 달간 머물면서 시를 썼습니다 각종 공모전이나 이런 시들을 다 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시들이 거의 뭐 뭐 내 안에 흑염룡이 막 날뛰고 있어 거의 그런 정도에 씌어서 거의 눈뜨고 못 봐줄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공모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어 제가 당시 본과 3학년 2학기였거든요 근데 본과 3학년 2학기 때 뭔가 제가 그전까지는 그냥 학교 그러니까 책상에서 공부를 해요 의학을 근데 본과 3학년 2학기부터는 시습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이 의사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계속 보고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서 진로에도 참가해서 어떻게 일하는구나 어떠한 뭔가 있구나 이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게 시습에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책상 위에서만 의학을 배우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수술방 한 번만 들어가 봐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마취시켜 놓고 벨 이렇게 정 다 갈라서 장기를 만지고 막 살 태우고 있어요 그 살을 자르는 게 아니라 태우거든요 전기기기로 그러면은 진짜 이 그 뭐냐 내장을 자르면은 곱창 탄 냄새가 똑같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살을 태우면은 이 그냥 살 태운 냄새가 똑같이 나요 고기 태운 냄새랑 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그냥 교과서에는 언제 멍을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요 당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뭐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을 도저히 약간 저는 그 전까지 시인이 되려고 하고 많은 경험을 하다가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학창시절에도 시로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평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환자 자체도 그냥 담담한 일일 수 있겠는데 저는 그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뇌리에 안 가시고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실습 때 보는 그래서 밤에 막 울면서 막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문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서 뭔가 시 쓰는 의대생으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인턴을 보내고 응급학과 의사가 돼요 근데 이 응급학과 레지던트가 우리나라의 응급학과 의사라는 존재가 생긴 지 한 10년도 안 된 때 제가 수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문의가 천 명도 안 될 때 근데 환자 수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천만 명 정말 응급실이 지옥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막 의사 면허를 딴 지 2년 3년 된 이런 레지던트에게 고려대학교 병원이라는 그 큰 병원에 응급실 환자를 전부 다 맡기고 퇴근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을 보는데 그 중에 10명 이상 중환자실 가고 한두 명 꼬박꼬박 죽고 다음에 취객 10명 이상 오고 다음에 봉합해야 될 사람 1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명은 꼭 멱살 잡고 저한테 욕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생활이 24시간 당직을 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브리핑하고 뭐 뭐 회진돌고 뭐하고 차트 쓰고 가면 집에 가면 12시에요 그러면 이미 전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집에 퇴근하면 이미 한 30시간 못 자요 그럼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가족들이 뭔가 뉴스 보면서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아이고 죽겠다 한 다음에 다시 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뒹굴거리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다음날 출근이고 이걸 4년 한 게 레전드에요 이거 4년 그래서 정말 뭔가 이거를 견디는 거 외에는 다른 걸 못할 정도의 저에게는 불운한 시기였어요 이 이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 뭔가 그냥 우리가 표면으로 보는 것과 뒤에서 실제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싸이월드에 심지어 기록을 했어요 싸이월드 다이어리만 제가 인생에서 1000개를 넘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맨 처음 개설한 게 2013년인데 지금 이제 약 6,7년쯤 됐는데 글을 1858개 썼어요 거의 매일 하나씩 계속 기록을 해나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영화를 보면 영화에 얘기를 쓰고 뭔가 그 일상 얘기가 있으면 일상 얘기를 쓰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저는 누가 쓰라고 한 거 아니었고 하지만 그냥 저 스스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을 기록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됐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30대가 막 이제 초반이 됐습니다 전문의까지 다 취득을 하고 보통 이 과정까지 다 지나가면 대부분 의사들 의대생들 의사들은 좀 터져요 이미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으니까 그래서 아 나 쉴래 나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그냥 편하게 좀 살래 이러는데 저는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의 자아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매일 읽고 쓰고 공부하고 진짜 TV 드라마 안 보고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면서 자기 적은 계획을 가지고 그때 당시 막 모든 걸 기록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냥 어디 뭔가 청탁 오거나 이런 거 아니었는데 SNS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일명 뭔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훈련소에 있었던 얘기인데 훈련소 썰이라고 내가 있었던 논산 훈련소에서는 4주간 훈련을 마치고 시작하는 뭔가 뭔가 군대에서 서로를 치료하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갑자기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유머 게시판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거 도대체 누가 썼냐 이 필력 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칼럼도 연재가 되고 뭔가 저는 이 신문 칼럼도 정말 뭔가 선택받은 사람들만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SNS에서 좀 글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정식으로 칼럼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간지에 벌써 5년 넘게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칼럼도 어쨌든 쓰는 사람이 되었고 또 출판사에서 이제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은 없다 라는 책을 냈어요 앞서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이 책은 의료진의 고뇌 뭔가 이 선택해야 되는 이 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직면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그 기사 뒤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끔찍한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과 사회 경계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일기였습니다 제가 주로 레지던트 때 썼던 거라서 또 대단히 많이 어두워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는 일단은 이 의사부터 눕혀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다 지금 환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정도로 좀 이 세상에 없던 글 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책 2017년에는 지독한 하루 라는 책을 냈는데 이 지독한 하루에는 이제 조금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충외상이라든지 뭔가 아동학대라든지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넘어와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로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쓴 게 지독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뭔가 강연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와서 뭔가 이런 응급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뭔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도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살리는지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까지 작가로서 또는 전문의로서 강연자로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나온 책이 제법 안온한 날들 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 사회적인 이슈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뭔가 사랑을 테마로 했어요 사랑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겪었던 사랑도 있는데 대체로 뭔가 응급실에서 뭔가 누군가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의사로서 환자의 환자의 애라든지 뭔가 이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인간의적인 장면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주로 썼습니다 이게 이런 고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글 쓰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생각의 회로가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번역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대만어 등으로 그전 작품들이 번역이 돼서 뭔가 K문학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옮긴 내용들은 뭔가 인간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헌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이 수혈 받은 피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환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다른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피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고 지금도 피가 부족합니다 심지어 이걸 녹화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며칠치밖에 피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떨어진 순간 바로 정말이지 의료 대란이 납니다 이게 수혈 받아서 못 받으면 그냥 죽는 거니까요 죽음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수혈하지 않아요 바로 진짜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으로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 헌혈증도 SNS에 올리면서 헌혈에 대한 글도 썼습니다 당신이 헌혈한 자리에는 다른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 남는다 그것은 반드시 생명이 위태로워 수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만 쓰인다 세상에서 타인을 돕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 헌혈은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으면서 분명하게 물질이 남는 봉사다 이 단순한 교환은 다른 어떠한 존재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분명한 인류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인간의 피밖에 현재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물질이 남고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좋은 행위입니다 이게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심지어 썼어요 가장 이타적인 행위일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남을 돕고 싶으면 헌혈을 권한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혈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문구에도 쓰이고 상당히 이걸 쓴 사람으로써 좀 바람직한 그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 응급실에서 많이 보는게 자살자들입니다 뭐 자살 시도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들 응급실로 오겠죠 근데 이 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2011년에 15,906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13,670명이 죽었어요 자살해서 하루에 37명이 꼬박꼬박 죽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보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너무 심각한 문제에요 이 자살 그래서 얼만큼 이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는가 또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런 고통들을 일부러 많이 직면에서 썼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혹여나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이렇게 내고 우울증이라는게 사실은 병이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병원에 가라고 조언을 하고 이런 글도 썼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데 15살 여자 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많이 다치고 머리 같은 데가 좀 다쳐 보이고 그리고 탈수가 너무 심하고 장염이 너무 심해서 의식이 없을 정도의 나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아이가 잘 안 먹고 설사했는데 기운이 없어서 넘어졌다 근데 내가 뭐 남편도 없고 지금 셋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를 치료하고 중환자실이 없어서 싼 병원 보내고 그리고 그냥 좀 끔찍한 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넘겼습니다 근데 다 떠나고 나는데 괜히 찝찝한 거예요 저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을까 이게 혹여나 학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떠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어요 제가 이 그 어머니를 그래도 뭔가 사회가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이게 2018년 괴물 위탁모 사건입니다 엄마가 아니었어요 위탁모에요 직업적 근데 심지어 아이 이름도 잘못 말했고 그래서 핸드폰 뒤져서 보니까 그전에 아이들 학대한 것들이 뜨거운 물에 넣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내가 온 애도 설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 기저귀 값이 아깝다고 밥을 안 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기하니까 뒀다가 죽을까봐 데려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해가지고 이 모든 수사가 진행이 됐고 징역 15년인가 이렇게 받았던 뭔가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런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들은 아동학대 단체들이랑 아동보호단체랑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실은 연예인보다는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일하고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동학대도 이렇게 좀 찾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또 뭔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대고 제법 안원한 날들에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쓴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어쨌든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활동으로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해가면서 평생 쓰는 걸 놓지 않았던 응급학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책도 이렇게 계속 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반성을 하게 되고 글을 쓰는 행위에서 그 다음에 글이라는 게 도저히 누군가를 속일 수 없는 도구이자 수단인 거예요 이게 글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거나 좀 논리가 약해지면 사람들이 바로 압니다 나쁜 글이잖아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 글이라는 너무 속일 수 없는 것에 계속 직면을 하면서 어떤 것이 보편적인 시선이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의사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이렇게 저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바로 글 쓰는 행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작가로서 제보 만원한 날들에도 이런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계속 글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82세 할머니고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뇌출혈로 사실은 2년 전부터 그냥 투병해서 그냥 누워만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밥을 못 먹으니까 콧줄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콧줄이 빠졌고 감기 기운이 있었다 라고 해서 같이 돌보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른 가족들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둘만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검사를 했는데 폐련만이 안심하고 그냥 항생제 치료받고 여행병원에서 콧줄만 넣어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이제 괜찮습니다 콧줄만 넣어서 2차 병원 갈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인턴 선생님이 콧줄을 넣었는데 콧줄을 넣고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순간 갑자기 위장관 출혈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간경화가 있었고 간경화가 있으면 이게 정맥류라고 혈관이 드러나는 게 생기거든요 거기를 하필 긁은 거죠 터졌어요 피가 이렇게 꾸렁꾸렁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양병원이 뭐예요? 지금 응급 수술이죠 난리가 났어요 막 피가 뿜고 할머니는 82세인데 뇌출혈도 있고 간경화도 있고 근데 위장관 출혈이 있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과 부르고 외과 부르고 마취과 부르고 신경외과 부르고 뭐 불러서 의사들로 난장판이고 결국은 그리고 외과에서 수술하겠다고 해서 그 정맥으로 잘라내면 결국 살 순 있거든요 병원에서 게다가 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서 이제 술대 눕혔는데 심정지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심폐소 형수를 하는데 심폐소 형수를 하는데 이 위장관 출혈을 심폐소 형수를 하면 이게 피 뿜어요 콱콱콱 뿜어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 책임인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의사들이 심폐소 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밖에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게 뭐 불강력적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빨리 전할 말이 있고 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으로는 좀 찝찝하죠 아 이거 우리 좀 소송하려나 솔직히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막 피칠갑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얼굴에 막 피 나는데도 막 부비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네는 나와 함께 살았네 감사했네 여보 당신 나는 행복하네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자네와 평생을 함께해서 나는 행운하였네 그 행운이 60년도 넘었네 그래서 나는 너무 운이 좋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네 이제 자네가 떠났으니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일세 대신 나는 자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라는 걸 안다네 먼저 갈게 좋은 곳이라고 들었네 여기보다 평온한 곳이라고 들었네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한 날 한 시에 가겠나 대신 자네가 먼저 간 것일세 가서 기다리고 있게 먼저 편히 가겠나 곧 따라가겠네 지금 모습이 조금 수척할지라도 자네의 영혼은 편안해졌음을 믿는다네 자네가 이런 모습이라고 나는 자네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그래서 나도 괜찮네 예기치 못했지만 괜찮네 곧보세 좋은 곳에서 헤어지지 않을 것일세 이젠 헤어지지 않겠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잘 가겠나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듣고 그래서 저희 진짜 의료진이 다 도망갔습니다 안 울려고 그리고 저도 퇴근길에 그걸 엉엉 울면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물론 저렇게 저기 말씀하시지 않겠죠 작가로서 제가 쓴 거겠죠 그래서 이런 뭔가 사랑의 순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앞으로도 쓰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작가로서 의미로 이 지독한 하루 끝에 찾은 사랑 라는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답한 시간입니다 많은 질문해 주신 광명 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재밌는 질문을 꼽아가면서 답을 드릴게요 황채민님 질문 주셨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진로를 응급학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글쎄요 저는 강연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이게 정말 많은 부분을 다루거든요 삶에 대해서 뭔가 제가 그냥 한 질병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대끼고 가장 아파서 올 때 치료해 줄 수 있고 뭔가 진짜 무엇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감정으로써 하기 좋은 그런 과라고 선택을 좀 했고요 또 이게 응급학과가 막상 당직을 마치고 오면 한 2, 3일쯤은 또 편히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글 쓰거나 다른 일들을 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스케줄 배분에도 솔직히 좀 괜찮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레지던트 동안 레지던트 동안 대단히 후회를 많이 했죠 네 그래도 뭔가 사람을 사랑해서 했던 것 같네요 네 역시 황채민님이 또 물어봐 주셨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과 후 그리고 일을 계속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네 당연히 변화가 있었겠죠 그전에는 뭔가 죽음이라는 게 너무 슬프고 그냥 너무 힘들고 어머 죽었대 어떻게 이런 거였으면 이제 죽음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다루고 너무 선고하고 또 그걸 막아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 곁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나한테 오더라도 아 그것들이 그냥 하필 나한테 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것 같이 좀 담담해졌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 담담해지다 보니까 삶에도 좀 더 담담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 담담해지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무뎌지고 달라지고 그래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다음 김성환님 질문 주신 게 어떤 식으로 하루를 분배하여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어 음악 축구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작가님의 일상을 공유해 주시면 제 인생의 자극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그냥 어 일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외국어도 놓치지 않게 책도 좀 틈틈이 뭔가 영어로 된 책이나 중국어로 된 책이라도 보려고 하고 음악도 놓지 않고 계속 좀 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도 시간되면 다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짜투리 시간 뭔가 버리는 시간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비었다 그러면은 노트북 들고 와서 뭐라도 써야 되고 뭐라도 읽어야 되고 좀 어떻게 일상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좀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활동을 아직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 또 음 제가 뭐 그만두는 거 싫어하거든요 뭔가 최대한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피아노를 쳐도 보통 어릴 때 피아노 치면 다 그만두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악놀고 십 몇 년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별로 연습 없이도 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어도 처음에 그냥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기어코 또 억연수 가고 또 공부이 돼서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놓지 않으려니까 또 좀 좋은 거 같아요 네 그 다음 곽혜랑님 네 어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몇 개만 뽑을게요 자녀가 응급학과 전공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지지해 주실 건가요? 네 네 뭐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출근하기 싫은 날도 있으신가요? 어 네 물론이죠 코로나로 이는 한 더 고된 당직 칼럼도 쓰시고 신간 준비도 하시고 추천사도 쓰시느라 상당히 바쁘신 거 같은데 요즘 한 달 독서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책에 한 20권 정도 읽는다고 써있는데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못 읽고 한 10권 정도 보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어 편지글 쓰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제법 안원한 날들에 실린 세 편의 서간문을 무척 좋아합니다 편지글을 쓰실 때 쓰시니를 누구로 생각하며 쓰시나요? 음 제가 실제로 편지글이 앞에 뒤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이 뭔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제법 안원한 날들의 구조예요 그리고 저는 편지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음 어떠한 대상을 좀 지정해 두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당시 애인과 비슷한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고 애인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그냥 그냥 어떤 미지에 뭔가 대상에 보이는 그런 글들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서간문이 근데 어쨌든 감정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뭔가 좀 상정하고 그렇게 썼던 글인 것 같아요 서간문을 좋아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서간문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읽어보세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 박부성님 의사라는 본업이 따로 있으시면서도 글쓴 솜씨도 훌륭하신데 글쓴 것을 어디서 따로 배우신 적이 있으신지 글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저는 강연 때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가장 좋은 스승이 좋은 책이었어요 정말 이게 좋은 책을 쓴 사람에 그냥 좋은 책을 쓴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보다 좋은 책을 쓴 사람에 그 좋은 책을 보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돼요 아 이렇게 썼구나 이 사람이 전력을 다해서 쓴 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책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것들이 늘어요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가 모방하게 되고 혹은 뭔가 따라 쓰려고 벤치마킹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배운 게 누구한테 직접 이렇게 배웠다기보다는 좋은 책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글쓰게 된 계기는 당연히 문항이 너무 좋아서였어요 실 읽다가 와 너무 멋있잖아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잖아 라고 느껴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안전 원칙이 있으신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요 일단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정말 중앙환자만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시기일수록 정말 보건 위생에 철저히 코로나 시대인 만큼 뭔가 서로 건강도 더 챙겨야 되고 아플수록 뭔가 검사할 것도 많고 의료 체계에 부담이 돼서 위험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을 챙기고 위생도 챙기고 마스크도 잘 쓰고 뭔가 음 그런 보건 위생 쪽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들 잘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인영님 네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게 된 때는 언제쯤일까요 저도 사실은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시는가요? 그것도 극복하는 딱 정규 방법이 생기면 나중에 제가 글로 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어 네 장인영님께 그래서 저도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기 어려워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들어한다 이런 그런 말에 위안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님 네 의사일만 해도 바쁜데 언제 책 읽고 언제 강연 다니냐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냐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냥 스케줄 잘 관리하고 그 쪽에서 틈틈이 책 읽고 그 다음에 시간 배분해서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까지 뭐 하고 제가 이렇게 혼자 놀 때도 이게 타임팁을 짜서 놀아요 뭔가 여기까지 이 영화를 보고 여기까지 원고 쓰고 이런 식으로요 조금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뭔가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들였고요 마지막으로 SUU님 MBTI 해보셨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MBTI 한 번 해봤는데 까먹었습니다 제가 별로 그래서 답변 못 들어 죄송합니다 네 이상 광명시민 여러분들 많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남궁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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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polit니다